정제라서요. 정제가 일주일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최고의 직원이죠? 이런 직원 있으면 무조건 크게 돼 있어요. 회사든 장사든 뭐든. 내 것처럼 하는데 안 크겠어요? 이런 일주일이 있으면 옆에 잘 두고 이렇게 있으면 좋을 겁니다. 아마. 이모도 그렇나요? 이모는 월등하죠? 이모는 암압도 돼 있고요. 밀착도가 괴사에 비할 게 안 돼요. 얘는 오화가 덩어리로 있고 수는 아래로 내려가고 화는 위로 올라가는데 얘는 덩어리 형태로 있잖아요. 밀도가 높잖아요. 여기 이 사이에 깻잎 한 장도 안 들어가요. 완전 내 것처럼. 모르겠어요. 마누랑 사이가 엄청 좋다. 그렇게 봐도 되고. 이모일주는 누구한테도 다 내 것처럼. 이모일주는 여자예요? 남자. 남자. 다 남자애라.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 다 그렇게 대한다고요. 굉장히 친절하고 잘 대해주고 그래서 여자들이 어떻게 착각하냐면 나한테만 이러고 착각해서 어떻게 돼요? 다 좋아하지. 만약 여자가 이모일주면 남자들이 착각해요. 그래서 팔짱을 꼈는데 남자들이 가슴이 막 다. 얘가 왜 이러지? 설레는 거지? 이모일주만. 근데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다고요 이모일주들은. 그래서 이런 이모일주가 담배가게를 해요. 동네 아저씨들은 막 거기 다 모여요. 다 모여가지고 개모임 하지 이제 또. 다 그런다고요 다. 저기 정제라서 마누랑. 그렇게 봐도 돼요. 마누랑 밀착도가 있는데 마누라뿐만 아니라 모든 여자한테 다 그럽니다. 하여튼 인기가 많아요. 네 인기가 많죠. 마누랑 잘생겼어요. 내것처럼 하는데 뭐 싹싹해놔. 아니는 얘기입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일 맡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피드백이 안 돼요. 피드백이 안 되니까 원망하죠. 막 이렇게 내것처럼 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네 일이냐. 그게 어떻게 네 일이냐. 회사 일이지. 이렇게 얘기하죠. 여긴 내것처럼 해서 문제예요. 내것처럼. 익모일주에 비해서 밀착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퍼져있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화는 전체가 만약에 난로를 튼다. 예를 들어서 5화의 난로를 틀면은 선풍기형 난로 있잖아요. 이쪽 방향으로만 쫙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사화의 난로 같은 경우는 옛날에 기름난로 같은 거 있잖아요. 사방을 이렇게 퍼져 나가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밀착도가 떨어지죠. 밀착도가. 그래서 같은 정제라도 밀착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쫙 달라붙지 않아요. 이렇게 쫙 달라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정제라고 해도 누가 더 내것처럼 이렇게 소유욕이 강하냐 라고 하면 이모일주가 월등하게 강합니다. 이모일주가. 인기 많죠 당연히. 이모일주만 한 게 어디 있다고. 얼마나 자상하고. 얼마나 자상하고. 그런 것 때문에 오해를 사는 거죠. 내 것처럼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수화인데 이미 수화라는 것 자체가 조우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다 이쁨상이에요. 이쁨. 귀엽고 이쁘고 하는 짓이 내 것처럼 유용을 해도 쟤는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해서 약간의 면제부를 가지고 있어요. 밀착도가 다르다는 게 그런 거예요. 괴사일주가 여자한테 잘해주고 이모일주가 여자한테 잘해주잖아요. 이모일주는 정말 내 애인처럼 해주고요. 괴사일주는 그렇게까지 가지지는 않아요. 내 애인이 아니라 그냥. 상대들이 다 자기가 애인으로 착각할 수 없을 거예요. 착각하죠 이모일주는. 이모일주는 착각하죠.